이번 달에도 고려님 버튼 2개 더 있어서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홈페이지도 있습니다. 홈페이지도 많이 눌러주시고 개발자라고 했었지만 개발자라고 홈페이지 앞으로 잘 안됩니다. 말을 안하면 서운해지고 디자인 감옥가다가 스티커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도통 안가치고 있는지 너무 귀여운 거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마지막 호흡 원타이틀하고 그러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은 이겨주셨습니다. 인스타그램 춤을 시작하네 나 떠나야 돼 숨겨져야돼 숨어 영원히 놀라게 울고 안아가게 숨겨져야돼 숨겨져야돼 영원히ña 숨겨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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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